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언니를 암살해버린 그런 대책없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식장에서 언니 시모가 처 울길래 대아놓고 욕을 좀 했더니 헐 완전 개같이 멸망했어요.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언니 시집살이 시키는 집에 사과하러 갑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집안에 제가 직접 사과를 하러 가게 됐는데요. 지금 내 편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 글 써봅니다. 일단 저희 언니는 결혼한지 이제 3개월 좀 넘었구요. 형부가 저희 언니보다 4살 어립니다. 아니 근데요. 요즘에 이 정도 나이차는 많은 거 아니잖아요. 아 물론 저희 언니는 30대고 형부는 아직 20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성인이고 아무 문제 없는데 언니 시댁은 이걸 가지고 예전부터 엄청나게 조화됐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귀한 아들내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근데 그래봤자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의 하소연만 들어주면서 그냥 저녁 그렇게 넘겼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죠. 아니었지만 그래봤자 뭐 상견례 말고 제가 그 사람들 만날 일 따윈 없으니까요. 어쨌든 결혼 전부터 많은 그지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니하고 형부는 사이가 좋았고 결혼 준비도 잘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결혼식에서부터 였습니다. 아주 그냥 폭포처럼 눈물을 흘리는 신랑 어머니. 절대 좋은 풍경은 아니잖아요. 특히 신랑 신부가 저를 할 때는 와 이게 무슨 장례식장도 아니고 으으으으으으으 꼼꼼아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통곡을 하는데 진짜 미쳤나 싶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 아빠도 표정 진짜 안 좋았고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울긴 울었어요. 저도 눈물 질금났고요. 그래서 우는 거 그 자체로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봤자 결코 정상적으로 우는 모습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니 왜 통곡을 해 나 미친 줄 알았다니까 완전 이거는 엄청 어린 아들을 팔아넘긴 어머니처럼 막 비통하게 울고 진짜 울어도 너무 심하게 우니까 사회를 보던 형부 친구가 아이고 어머님 너무 많이 우시네 그래요 어머님 많이 슬프시죠? 이러면서 나름 좋게 넘어가려고 웃으면서 멘트를 날렸는데 거기다 대고 굳이 이 할준마가 땡땡아 너는 기억하지 우리 꽁꽁이 옛날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엄마 껌딱지였던 거 근데 그 어리고 겁이 많던 아이가 이렇게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갑작스럽고 서운해서 눈물이 안 멈춘다 딱 이러는 거야 거기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저 말을 할 때는요 엉엉엉엉엉엉 그런 통곡 소리가 완전히 멈추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을 하네요 아 이게 또 글로 적으니까 뭔가 그래 엄마라면 결혼식에서 다들 할 법한 대사 아닌가 뭐 대충 그런 느낌도 살짝 들지만 진짜 이거 직접 듣잖아요 피가 싹 굳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느꼈다니까요 여하튼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침착하게 아이고 사도 너무 많이 우십니다 이러면서 좋게 좋게 달래며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훈훈하게 잘 끝났어요 물론 언니랑 형부도 훈훈하게 잘 대처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접니다 아니 제가 문제라고 하네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자기 우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가져가지고 언니, 며느리도 곱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진짜 기도 안 차 아니 그렇잖아 장례식도 아닌데 젖다구로 쳐 울어제끼면 당연히 그지같은 뒷말도 나오지 안 나오게 생겼나요? 맞잖아요 아니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아 물론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건 맞고 인정도 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어리다는 형부보다 무려 3살이나 더 어리거든요 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자기 아들을 완전 술수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로 취급을 하면서 그럼 나는 뭔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완전 갓난쟁이 아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게다가 제가 뭐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 심호 본인이나 자기 지인들한테 말을 했으면 또 몰라 저는 그냥 제 친구들한테 기분 그지 같으니까 속풀이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야 니네 언니 심호 왜 저렇게 울어? 혹시 니네 형부 예전에 뭔 일 있었냐? 막 이러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 아들만 결혼하나? 우리 언니도 하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걔 난리 걔 연병처럼 울어져끼니까 우리 언니만 이미지 이상해지고 결혼식 분위기도 그지 같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뭐야? 왜 저렇게 울어? 신랑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런가봐 대학 졸업한지 아직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 등등등 언니랑 형부를 비교 저울질하면서 뒷말 나오고 제 친구들이 이걸 듣고 저한테 말을 전해주는데 그 순간 저도 이성이 툭 끊기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기분 그지 같은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누가 참아? 그래가지고 뭐? 겨우 4살이 뭐? 아우 진짜 그지도 아니고 웬 유세야 나이가 지구? 아니 왜 차 울고 지랄이야? 누가 죽었대? 지금 여기가 장난식장이야 뭐야? 아들은 마마보이를 키웠나? 아우 집착 쩔어 올가민에 소름도다 뭐 대충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언니 시모의 친구들이 옆에서 듣게 됐고 이걸 그대로 다 전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걸로 아주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언니한테 시집살이를 오지게 시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언니한테 화를 내며 제 험담을 했다고 해요 아니 니 동생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런데 언니는 또 제가 눈둥이 동생이라고 실대를 쳤나봐요 아니 어머님 그런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할머니가 저희 언니를 시혜미를 우습게 하는 그지같은 어? 이런 취급을 하고 괴롭히며 언니를 볼 때마다 또 쳐 울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전혀 몰랐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언니가 갑자기 왔고 엄마 아빠 앞에서 엉엉 울며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요 이때도 너무 화가 나서 언니 뭐야 지금 당장 이혼해버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마음 같아선 당장 찾아가서 불질러 버리고 싶었어요 그 여자 머리통도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고요 근데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래요 어쨌든 네가 사돈된 흉을 공개적으로 본 거고 이거는 예의에 어긋난 짓이며 또 이 일로 인해 네 언니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저를 엄청 혼내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장소에서 대놓고 사돈 흉을 받냐 이거예요 누가 들을 줄 알고 경솔했대요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랍니다 그리고 언니도 일단은 제가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저희 언니도 그래요 일단은 제가 사과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 뭐 내일 사과하러 갈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 이 일이 정말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요 그 누구보다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 빌 수도 있어요 석고대지 할 수 있어 제가 경솔하고 예의 없었던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할매 기분 나빴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솔직히 제가 흉을 안 봐서도 그래 어차피 시집살이를 시킬 인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속이 터져 미쳐버리겠어요 어쨌든 일단 사과를 하러 갈 거긴 갈 건데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그래 그렇게 통곡하고 그러면 보는 사람 당연히 짜증나죠 미쳤나 싶고 근데 그걸 떠나 쓴이는 생각이 참 짧았네 결혼식장에선 절대로 말 조심했어야지 누가 들을 줄 알고 어 언니 말 안 됐다 2번 이미 건수는 잡았으니 앞으로 두고두고 말 나올 거고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쓴이 언니의 흉이 될 겁니다 그런 만큼 쓴이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사돈 처녀가 사돈 어른에게 개지랄로 쳐 울면서 이런 표현 여기가요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지만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뒷담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쓴이에게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님 때문에 님 부모님도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킨 사람이 돼버린 거야 말도요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했었어야 해요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기분 나쁜 걸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막 표현해버리면 누구라도 화내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니 시어머니가 식장에서 통곡을 했던 거 이거 그지 같죠 알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혼 사유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사돈 처녀가 즉 쓴이가 사돈 어른에게 이렇다 함부로 하는 거 이거는 쓴이가 이혼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게 차이예요 3번 이건 뭐 완전 멍청하고 어리석으며 성질만 더러운 자의 표본이구만 혹시 언니 암살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4번 4번 주둥이 관리를 잘못한 죄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책임지고 님 언니를 위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 진짜 뭐냐 이게 집안 망신 제대로 시켰네 5번 아이고 어리다 어려 니네 부모님은 뭐 바보 등신 호구라서 달래 좋겠냐 진짜 입이 방정이다 똥을 제대로 뿌렸어 6번 니뿐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하는 여자 주책이고 추하다는 거 하지만 그 누구도 입 밖에 그 말을 내뱉진 않았겠죠 않습니다 어쨌든 좋은 자리고 일단은 경사니까요 남의 집안 경사 그런데 님은 그걸 공개적으로 나불나불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사돈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고 그와 동시에 언니에게 절대 지울 수 없는 약점을 쥐어준 겁니다 당신은 성격만 사납고 현명함은 단 한 줌도 없어 보여요 7번 언니 시집살이 시켜도 될 명분을 만들어줘버렸네 동생이 야 니네 부모님은 열 안 받으셨겠니? 당연히 열 받지 근데 큰딸내미 고생할까봐 끝까지 참으신 거야 아주 그냥 집안 망신에 역적질을 제대로 했네 네가 8번 이거를 반대로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니네 언니가 더 어린 상황에서 신랑의 동생이 너처럼 똑같이 니네 부모님 흉을 받고 그게 귀에 들려오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9번 대충 보니까 그것이 뭐 안 그래도 나이 많은 며느리 싫었는데 이건 뭐 불난 집에다 화약통을 투착한 거네 망했어요 10번 입이 더럽고 참 싸요 가정교육 충분히 알만하고 또 너를 보니까 니네 언니가 미움받는 이유도 알 것 같아 11번 그래도 여기는 다들 시자를 싫어하니까 글 올리면 당연히 지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본데 야 그것도 어느 정도라 해야지 니 편 아무도 없다 아 물론 그 심은 그지 같아 알아? 12번 우와 진짜 멍청하다 정의검이 불타올라 언니를 위한다는 짓이 고작 언니 결혼식에서 사돈 어른 뒷담화 하는 거야? 미친 거야? 13번 정상인이라면 사돈 처녀가 싸가지가 없구나 이러고 말아야죠 이걸 빌미로 며느리 괴롭히진 않아요 그런 인간은 쓴이가 아니었어도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난리치고 그렇게 언니는 지옥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사과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왜? 이미 갑질을 하는 쪽과 당하는 쪽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쓴이 언니만 속이 썩어가는 거죠 차라리 이참에 그 CM이 머리채를 잡고 제대로 칼춤을 추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 내가 괴롭히면 이것들이 빌려오는구나 이렇게 심어주는 것보다 칼춤이 훨씬 더 낫죠 14번 쓴이가 책 잡힐 짓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애초에 싸기 노랬던 시모한테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와서 저렇게 오열하고 있으면 이제는 친정 부모도 똑같이 맞불을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뒤에서 실수를 한 거지만 사도는 공개적으로 추태를 부려가지고 하객들 앞에서 우리 집 망신시킨 거 이참에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세게 나가야 하는 거야 부모가 영 매가리가 없네 대댓글 오! 이 말도 맞는 말이야 이거 뭐 어차피 좋게 되긴 글렀고 그러니 앞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을 하면서 건드리지 못하게라도 하는 거 이게 바로 베스트 같아요 참 이거는 뭐 그래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잘못을 한 거 사과하고 그러다 안 되면 뭐 없든가 뭐 참 난감하네요 그래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